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의사자 기도타임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불의전차 멤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짧게 영상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의사자 기도타임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간증을 댓글란에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의전차 기도 멤버로서 참여하고 난 후에 변화와 경험하게 된 현상을 댓글로 적어준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실 때는 너무 길게 적으시면 글자의 제한수가 오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 번에 걸쳐 적으셔도 되니 분량을 잘 조절하시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신 간증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도타임에 참석하고 더 나아가 불의전차 멤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우리 멤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